자 여기서 원 뱅크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돌아보는데 자 충돌이 오 나지 않고 득점됐습니다 오늘 박인수 선수 행운의 득점도 좀 따라주고 있거든요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자 지금 뭐 직접 안 맞는 순간에 그렇죠 박인수 선수는 좀 짧아지는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빨간 공 쪽으로 끝까지 살짝 긴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됐어요 힘차게 놓습니다 앞서서도 행운의 득점 이후에 또 박인수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인수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이 네 지금 보이는 배치로 빗겨치기죠 조금 네 오 절묘하네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빠져나간 공이 다시 노란 공 쪽으로 이동이 되는 네 아 경기를 네 뭔가 투 선수가 참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0대 8 얇은 두께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뭔가 또 긴장감이 올라오는 순간인데 네 자 박인수 선수 비껴치기 네 자 내려가면서 좋아요 노란 공이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다음 공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